락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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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뚱 접속됐는데 오 나 아직 살아있다 어 우리가 살렸다니까 시키고 있었어 내가 권총으로 땄어 형님이 싸준거 양념친거를 물론 한방으로 먹은거긴 하지만 아 감사합니다 제 피는 깨끗하네요 북쪽가서 파밍하면 돼 북쪽집 안털었거든 바로 머리위에 있는집 거긴 안털었어 내가 너 살리려고 권총 하나만 집어갖고 바로 나갔거든 감사합니다 강조하기 너를 살리려고 내가 나왔다 절대 복종하라 뭐 그런느낌 그럴 수 있죠 경배하라 최후를 막기전 그분앞에 무릎을 꿇어라 어 뭐야 어 벡터맨 카구팔 드실분 카구팔 여기 M16도 있네 벡터도 있어요 건물에 형님 카구팔 그거랑 안에 벡터 있어요 벡터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들어가서 벡터 있어요 2층에 M16도 있습니다 아 M16 들어야 되겠다 네 근데 탄이 없어요 제가 30발 있던거 먹어 가서 근데 옆에 녹색 잉잉이가 있었는데 그걸 타야될거 같은 느낌이 들어 위에 버기도 있다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어이없네 템은 없는데 시간 50초 비지알롱님은 뭐 좀 드셨나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파밍을 하셨는데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들렸다고 거기서? 어 멀리 가셨네 예 뽀에또 간거 같아요 어 저기 4배 있다 나이스 어 2배다 홀 세상에 세상에 말세다 세기말인가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잡았어 야 소드오프 소드오프로 기절시켰어 개쩐다 아이고 이게 또 무슨일이래요 야 총알이 없어 아아 무슨일이긴 저기 한복판에서 싸우다가 홀로 총알 없어서 죽었잖아 아 아 두놈 잡았는데 야 야 여기 존나 많아 3명 있어 1명 잡았으니까 2명 아님 3명 있겠지 3명 있어 3명 지금 파밍 중이야 3명 있어 3명 음 아굴로네 아굴로네 이방 오늘 왜 이렇게 난리야 다들 하이 주노 어 주노 아니에요 아 아굴로 왔어요 네 주노는 아까부터 잠수고 둘레 부왕이 왔네요 아이쿠 게임 들어간다 흐흠 음 우원히 형 나랑 같은집이구나 어 한록을 한록복수전에 가야되는데 저 근데 가야되지 않았나 뱀다 아예 잡고 가야지 뭐 하긴 피의 복수를 뭐 그정도 까지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지같다가 잡은것도 참 원래 우지가 짱이야 근접전 근접전 가두기 어 여기 스카있다 여기 스카있어요 탄 좀 줘 네 이게 뭔데 아 형 거기 말고 저쪽 방에 핑찍은데 요 방에 방에 요기 방 완벽합니다 앵글 드릴까요 있어 있으세요 할록이 안쪽에서 죽었거든 제게 바깥쪽으로 위에 헐서 헐고 있을거야 또 다 털렸네 네 다 털렸어 이제 할로그 이제 할로그 바깥쪽으로 가고 있을거야 도로쪽으로 나가야되나 싶다 여기 차있다 아 있네 앞으로 저여갖고 이쯤에 어디갔니 아 방 옮겨갖고 같이 하나 보다 여기 여기 주인이다 보니까 디코방 나눠서 그렇네 델타로 우렸네 델타 자기장 자기장 와요 걱정하지마 새삼스럽게 얘네들 하는데 둘이 두비하는건가? 어? 이 앞에 앞에 애니 애니 오케이 건물에 쏟아 두명 기절 나이스 킬 컷 컷 끝 끝 전멜 기절한 놈들 죽이면 되겠다 전멜 전멜 다 잡았어 돌 뒤에 있는 놈도 잡았어요? 네 다 잡았잖아 없잖아 네 다 잡았어요 아까 나 죽인 놈들이네 여기 엠포있다 시체 되게 병신이네 여기 시체 엠포 네 어우 죽다 살았네 난 미니 먹어야지 얘네가 총소리 나갖고 눈치 보다가 죽었네 눈치 보다가 눈치 보다가 카구팔 또 있네 일단 카구팔 이 윌 먹을걸 잠깐만 락동 락동 또 뭐 먹고 있어? 락동이 딱 오래 걸리면 뭔가 먹고 있는거지 그쵸 그쵸 뭔가를 먹고 있어야지 탄 졸라 많네 네 엄청 많아요 아이 뭐야 이거 칩패드 버리고 앵글 손잡이 버리고 입에 버리고 형 입에 필요하세요? 입에 주워놓을까? 응 있으면은 내 입에 주워놓을게요 응 응 차소리 형 형인거같은 네 형 가시죠 나는 버기 타고 갈게 으허허헴 흐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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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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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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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cent 느끼 벤허헴 간 정확res 불광 흐흐헴 맵맥스에 나올 듯한 디자인으로 차 끝에 갈고리랑 창만 달아 놓으면 될 것 같아. 거기가 쫓아온다. 도망가자. 피 채워야 될 때 중간에. 피 너무 많이 달았는데. 형 군게 없어요? 아니 지금 운전 중. 아 형이 운전 중이시구나. 어쩐지 락둥이 피가 꽉 찼는데 형이 피가 없어. 전 가면서 채웠어요. 응 잘했어. 난 의킴 먹고 가야지. 의킴 먹고 갑니다. 일단 여기로 들어가서. 오도발 소리. 오도발 소리 오도발 소리. 어 앞에 사람. 오도발 소리 오도발 소리. 땋는 분위기인데? 내리셨는데? 졸라 멀리 가는데. 멀리 갔어요. 정렬의 빨간 버기. 정렬의 빨간 버기. 정렬의 빨간 버기. 정렬의 빨간 버기. 형님 입에 드려야 되는데? 2배요. 땡큐 드링크랑 있으세요? 지금 1개 1개 그럼 이렇게 드세요 5탄도 좀 드시고 수류탄도 하나 나 먹여 살려주네 이정도면 얼추 된데? 저 그래도 탄도 한 250발 있어요 4배도 있고 SR 대탄이나 대킥 구합니다 없군요 역시 네 없어 없어 어디 어디? 저 그 뭐야 잉잉이 밖에서 트리는 거에요 깔끔 그냥 잉인 거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임팔라가 아직 안 잠겼구나 잠긴 줄 알았는데 락동은 뭐 필요한 거 있음? 저 개머리판 하츠 아 개머리판은 없어 네 어 차 온다 차 차 차 차 차 어떻게 운영이요 40발향차 네 어 내렸다 내렸다 비절 나이스 살린다 나이스 쟤네 지금 하나 죽었고 둘이 딸피 앞으로 붙는다 쟤 돌 뒤로 붙었다 쏜다 쏜다 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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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져야지 아이씨 졸라 많이 맞추는데 왜 안죽어 한 대 우와 하나 기절 하나 한 발 지금 돌 뒤로 다 붙은 듯 쟤만 잡으면 끝일거야 아마 돌디 하나랑 저기 아직 차 쪽이 하나 있어 아닌가? 아씨 오른쪽 언덕에도 있나본데 나이스 나이스 차 끌고 밀러감 차 끌고 밀러감 벌린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차 쪽에 일부 친거야 나이스 킬 좋았다 봤음 나의 로드킬 몸 깨졌네 8배 있다 여기 대기 형 내가 8배 먹고 4배 드릴께 빼 통과 지금 꼴을 달달하게 빨고 있죠 와 이거 장난아니에요 에너지 드링크 지금 저 열 여덟 개 모왓 Até 흐핳 나눠 니 혼자 다 먹지말고 야 너무 먹는거 아니? 에헤헤 이거 기름이 별로 없다 근데 아 저 기름 근데 우리 원 아니야 저 기름 하나 갖고있어요 혹시나 싶어서 드링크 드링크 여기에다가 세 개씩 떨굴게요 아 세 개 더 보자 더 떨궈야겠다 네 개 더 떨궜어요 오케이 형 두 개 더 드릴게 아 치킨거 많았네 와 씨 진짜 마구 먹어도 되겠다 시체 졸라 많아 뒤에 또 있잖아 지금 형 털고 있는 거 엄청 먹었어요 엄청나다 스크스 있잖아 탄이 어 스크스 아 근데 내가 미니가 좋아서 지금 제가 스크스 먹을게 응 스크스 있어 어디? 거기 뒤에 시체 어 그거 오케이 어차피 AK 안쓰니까 뒤에 돌쪽으로 붙일게요 차 탁 저게 저게 두 명 도둑 도둑 이번엔 저기있죠? 저기 저거 앞에 응 판자집 여기 없을거에요 그냥 우리가 여태 싸웠는데 아무일도 없었어요 여기 버기도 안되있다 버기는 제니인거 같고 네 제니 아 차좀 숨겨놓으라고 바퀴 터질까봐 아 염라님 어서오세요 어 다들 크로마키 한번씩 놀라시는데 해두길 잘했는데 원래 없었으니까 아 근데 하니까 깔끔하긴 한데 이게 가난한 낙동방송에 이런건 있을 수 없어 그런느낌 아 요즘 더 가난해졌어요 아 근데 벽에다가 붙였는데 벽지가 실크벽지여가지고 자꾸 떨어져요 짜장나게 하지만 주인집이 아니기때문에 못질을 할 수는 없죠 아 진짜 못질 할까 싶어요 이모한테 얘기해가지고 못질 좀 해도 됨 좋은 방법이 있지 그럴때 뭐야 그럴때 압정으로 박 압정 박히겠죠 압정이 압정이 더 깔끔하긴 하죠 못자국 안나니까 압정 엉 아 감사합니다 압정 제 얼굴 크게 나오는걸 원하셨구나 다들 압정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좁은데 서른일곱명이면은 금세 줄겠는데요 압정 너무 많아 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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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인간와드 어..저기 345쪽에 사람 뛰어요 둘 345? 네 오토바이랑 저기 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차소리? 차소리 붙는다 우리한테 붙는다 하나 하나 다운 다 내렸어요 다 내렸어요 둘 다운 올라간다 찐다 셋 다운 뒤쪽에 뒤쪽에 아 여기 보급 들어있다 보급 네 그래서 그럴거에요 보급쪽이 차한데 어어 아 이 새끼들 어느 방향에 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애들? 아까 차 터진 쪽에 하나 있고 네 저기 보급 쪽에 보급이 어디 나머지는 보급 쪼는 애들인 것 같은데 어딘지를 모르겠어 여기가 죽었나? 아 아까 제가 쐈을 때 전멸 안 됐었거든요 어 다 죽었어 이제 없어 아 그래요? 어 왜케 거지야? 아이씨 삼뚝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삼뚝이 없어 거지야 거지 챙길거 다 챙겼어요 나이스 구상 없으신 분 저 구상 5개 있어요 나 10개 오케이 10개 너무 많은거 아니야? 부자다 아니 뭐 먹을게 있나 갔더니 방어구도 하나도 없고 나 6킬 했어 크으 저도 지금 아까 쟤 차에서 내린 애 다 잡았거든 350쪽에 집 쪽 조심하시고 어? 야 우리 대박이네 어 345 집에 있어 지금 우리 자리 완전 개꿀인데? W 저기 쪽지 N방향 N에서 10으로 하나 뛰고요 저기 언덕이 하나 있다 기절하있네 하나 저기 40방향 언덕 하나 있어요 어 하나 살린다 쟤네 멈췄다 아 진짜 안맞네 아 살았다 아 진짜 안맞어 어 차 차 차 어디 30 30 방향의 차 지금 언덕 때문에 안보여요? 음 어 언덕 내린거 같다 40 40차 차에서 한명? 저거 뛴다 하나 언덕에도 있어요 언덕? 40에서 2방향 언덕? 어 어 거기 말고 저기 250 방향 쪽에도 적 하나 있어 저기 자기장 줄어드는 쪽 쟤 무조건 나와야되는데 사방에서 오겠네요 음 50 쟤 무조건 나와야되네 쟤 무조건 나와야되네 55 둘 뜁니다 어차피 우리 쪽으로 붙을거 같은데 쟤네 어 쟨 붙어야돼 탑도 없어 무조건 뛰어야되는데 쟤 병신인가 저거? 어 왜 안나와 킬 나이스 7킬 원 또 좋아 예 개꿀이네 이정도면 어딨어 적 사실 보인다 55에 저기 해우소부 20점 작은거 저기 안에 둘 들어있어요 저기 애니방향 언덕에 있는거 하나 헤드 헤드 아니었나? 몸샷이었나? 뭐 어쨌든 여덟명 남았네 네 다섯명 남았으면 우리 빼고 어 저기 둘 봤다 봤다 내가 봤다 아 어디어디 방향 55 저기 작은집 둘 어 한명 헤드 한대 맞았고 치키먹겠네 아 쟤네 개핀데 하나 위치 확인 어 카고파레드 어 카고파레드 아 씨발 나 내려간다 기어서 내려감 아 개새끼 나 좀 살려주세요 아 아 위에 계신구나 어 내려왔어 네 여기 아 아 13초 버즈같은 새끼들 응 어 누가 오는 소린데 이거 발소리 발소리 야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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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 옆에 있다 아 소음기 AK 바로 집에 들어가요 어 거기 보이죠 형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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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내려갔다 뛴다 형도 뛰어야 돼 아 안 뛰어도 되는구나 형은 살짝 걸친다 여기 세명 남았네 아 안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헤드마저 괜히 위에 있다고 아 바로 뒤에 있는 줄 몰라갖고 소리가 들렸는데 확신이 없어갖고 어 1대1 1대1 1대1이다 고급족인가봐 고급족 저 보이네 형 쪽 보이죠 형 자리 좋아요 형은 인이고 제 나우신거 같은데 카고파를 안 쓰는게 낫지 않으면 그냥 라필 좋은게 나을거 같아요 끼고 돌려나 저기 굴곡 아래에 있으니까 한번 수류탄 까보셔도 괜찮을듯 네 천지스톰 천지스톰 천지스톰이래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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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 어 있다 있다 아 근데 야 인으로 인했나보다 조심 네 술탄 까 술탄 까요 근데 계속 언덕에 잡고 걸려서 안 들어온다 천지스톰이 두어어어어어어 엇 도둑 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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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한다 이동한다 로봄 이동한다 이동 로봄 ौ 집에 들어가서 먹을꺼 어 제 쪽으로 잡혔네 어 또 옮긴다 어 띈다 띈다 오른쪽 오른쪽에 밀밭에 엎드렸다 밀밭 언덕에 엎드렸다 지금 아 존나 애매하네 어 살 계속 움직인다 어 이거 은근히 굴곡때문에 안보일거 같긴한데 근데 형이 아웃이야 지금 자리가 그죠 아닌가? 아닌데? 둘 다 아웃 아니야? 둘 다 아웃이네 아아 둘 다 아웃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동하는게 아웃이라서 그런건데 이거 잘못 확인되면은 죽는데 이거 이상가면은 위험할거 같애 어 소리 졸았다 뒤뒤 아아 아아 아 먼저 봤는데 아이고 까비 아 이거 먹었야되는데